와, 크다. 우와. 갈아서 썰어, 진짜. 열이 찌고 썰어, 찌고 오니까. 잘하네. 어휴, 미스다. 그냥 버피자.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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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 어휴, 잘하지? 비주얼 보다는 냄새. 냄새, 냄새 죽이다. 비주얼에는 괜찮고 되게 죽고 그리고 확실히 맛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으니까 맛있겠죠.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네. 진짜 맛있다. 문어, 되게 절기절기하고 되게 부드러워요. 진짜 맛이 좋네. 처음에는 아마도 잘 못 먹었어요. 약간 방법이 몰라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였고 사나치도 그랬었고요. 진짜 한국에서 살면서 익숙해지고 이제 이런 맛이 진짜 맛이 왜 맛있는지 이제 알아요. 맛이 어때요? 되게 맛있어. 진짜.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 하니까 더 좋죠. 그렇죠? 너무 힐링이에요. 네. 어묵에 옷이야. 정말 힐링이. 네. entitiesens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